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잘 지르셨나요?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사실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저 구경수 좀 열심히 에너지 쓰고 탐구 영역은 아는 것만 풀었어요.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풀어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긴 합니다. 허나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왜 내가 이 문제를 모를까? 이거 오답노트는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친구들도 있겠죠.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얘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고1은 안 나와. 그래서 지금 오답노트 좀 해놓고 좀 잊어도 돼. 근데 얘는 네가 틀렸다면 통학과학에서 연계가 좀 많이 되는 건데 이건 꼭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고1, 고2에 대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연계율을 해설 강의에 좀 넣어뒀으니까 좀 공부 오답노트를 꼼꼼하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계율 정도는 봐주시면서 오답노트 했으면 하고요. 되겠죠.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야기를 또 해드린다면 작년에 비해서 통학과학과 중등과학의 연계율이 있어야 한 30% 전체적으로 중 1, 2, 3의 과학이 이만큼 있으면 고1과 연계되는 게 적어도 한 30, 40%는 되는데 그 연계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한 5, 6, 많으면 7개가 연계가 될 때도 있는데 이번엔 연계율이 한 4가지 정도인데 또 많이 어려운 것들보다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 연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. 근데 또 쌤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 이렇게 통학과학 그리고 고2, 무라생지랑 큰 연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난이도 있게 기억, 니은, 디귿, 선지 중에서 한두 개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심어 놓은 케이스는 쌤 거의 1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답노트 해주시면 우리 친구들의 진짜 학력 수준을 올리는데 학습 능력을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. 다시 한 번 쉬운 문제도 있었으나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중1 때 암기를 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 중2 때 암기를 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 이런 문제들도 많이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오답노트는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 고1 모의고사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